한국에서 지금 이거 제대로 아는 분 없으실 겁니다. 장담합니다. 프롬프트 잘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회과입니다. 지난번 채 GPT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채 GPT로 수익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이거 제대로 아는 분 없으실 겁니다. 장담합니다. 프롬프트 잘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 꼭 보시길 바랍니다. 채 GPT나 뉴빈과 같은 AI 모델을 사용하시면서 가장 많이 또 자주 듣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의 본래 정의는 인공지능 모델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문장이나 코드와 같은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컴퓨터 혹은 AI에게 입력값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참고를 의미합니다. 채 GPT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AI에게 잘 명령하려면 이 프롬프트를 잘 사용해야 하는데 머리 좋고 사업수한 좋은 사람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어 자신이 개발하고 만든 프롬프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현재 외국에서 가장 핫한 프롬프트 베이스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프롬프트 베이스는 달리, 미드전이, 채 GPT, 스테이블 디피전, GPT3 등의 인공지능 모델을 위한 프롬프트를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입니다. 현재 이 프롬프트 베이스에서는 좋은 품질이 최상의 결과값을 도출하는 프롬프트를 찾거나 자신이 개발한 프롬프트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 GPT를 비롯한 AI 모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프롬프트 베이스의 메인 화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파인더 프롬프트, 셋업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마켓플레이스를 보시면 각 AI 모델들과 관련된 프롬프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베스트 채 GPT 프롬프트를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프롬프트들이 있는데 그만큼 적절하고 효율적인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채 GPT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과값이 많다는 뜻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점이 우수하고 리뷰가 많은 채 GPT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를 클릭해봤습니다. 프롬프트의 소개와 함께 입력값, 도출값을 설명해줍니다. 해당 프롬프트의 가격은 2.99달러로 현재 4천원도 하지 않습니다. 구매를 하게 되면 프롬프트 파일을 얻게 되고 이를 채 GPT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롬프트 판매는 어떨까요? 제가 직접 내부 개발자를 통해 해당 프롬프트 판매 프로세스를 부탁해봤는데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넘버, 사회보장번호라는 것을 추가해야 되는데 이는 미국에 거주 중이지 않으면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프롬프트 베이스에서 현재 한국인일 경우 판매는 실질적으로 진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추후 프롬프트 베이스가 한국에서 지연이 되고 정상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를 통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플랫폼은 거래금액의 10%를 서비스 수수료로 부과하고 나머지 90%는 판매자에게 지불됩니다. 한국 플랫폼들에 비해 꽤나 수수료가 저렴한 편에 속한 것 같습니다. 구매를 하려는 분들은 신용카드나 페이파를 사용하여 구매대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프롬프트 가격이 커피 한 잔 값이셔서 본인이 찾고자 하는 프롬프트 영역에서 평점이 높은 서비스 위주로 고르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매해서 사용을 해봤다는 사실이기에 돈이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 GPT는 엄청난 도구에게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전에도 AIPRM을 소개해드렸는데 여기에서도 유료 버전이 나왔습니다. 좀 더 최신의 퀄리티 있는 프롬프트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시고 피드백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프롬프트 베이스나 AIPRM 등 유료 서비스들도 이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프롬프트만 잘 써도 채 GPT의 신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한번쯤 프롬프트 베이스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원하는 프롬프트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어떻게 채 GPT를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회가였습니다.